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한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는 여자친구가 화난 이유 배고파서 언니 때문에 혹시 개인 경험담이신가요? 오빠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빡쳤을 때 화났을 때 과연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남자친구가 술 먹으러 간 상황이에요 자기야 나 오늘 친구들 만나서 술 조금만 먹고 들어갈게 그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으니까 나 신경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재밌게 놀고 있어? 연락이 안되네 나 먼저 잘게 아 진동이라 못봤다 먼저 자 나 지금 해장하러 순댓국 찍어왔어 뭐해? 넌 내 생각을 하기는 하니? 왜 또 그래 여기까지 여자친구가 화난 이유는? 술 먹는데 연락이 안 돼서 술 먹는데 연락이 안 된 거 하나밖에 없어? 아 자기 빼고 해장국 먹으러 갔어 내 신경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라고 했을 때 남자친구는 응 어디 갈때마다 연락을 할게 라고 남겨줬으면 좋았겠지 일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만의 프라이데이 나잇을 즐길게라는 마인드는 아닌거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래! 여자친구는 맨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던거야 근데 한시간 있다가 궁금한거야 여자친구는 숫자를 옮기지 않았나? 그래서 재미있어? 라고 물어본거지 그랬는데도 답이 없어 그래서 여자친구는 먼저 잘게 라고 한거야 진짜 잔다는거야 아니면? 가짜 잔다는거지 연락될 때까지 나는 빡쳐있을거니까 나한테 연락을 하도록 해 난 안잘게 너는 위급한 상암이라는걸 눈치채! 라는 타투인거지 그리고 여기서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동안 연락이 안됐는데 내가 잔다고 하니까 바로 10분만에 연락 온것도 하나죠 뭘 닦구나 싶어가지고 응 잘자라 너 보내는게 얄밉지 어물쩍 넘기려는 그 남자의 심보가 아니 그게 어물쩍이라고는 단언지만 않은게 남자는 모를수도 있어 잔다 해서 자는구나 하고 다음날 나 이제 다 놀았으니까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줘야겠다 하고 연락해준거일수 있어 끝까지 모르네 싶어가지고 그거에도 빡치는거지 와 이새끼 눈치가 존나겹네 구독자들이 널 보면서 빡치는 그 느낌있지 아아 아흥 눈치가 없네 그래갖거든 여자친구는 말하지 뭐라 말해 내 생각하긴 하니 아니 하니까 아침에 했겠지 왜 또그래가 그거야 하니까 아침에 했겠지 왜 또그래 자기는 아무 생각도 모르는거야 여자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배려를 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서 참고 참고 참다가 했는데 한다는 말이 이해는 되네 하지만 나 남자도 모르는 거 그래서 저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꼭 그냥 여자친구가 너무 일방적인 배려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 조금 그냥 빡치면 빡친다 니가 그래도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게 좋을 거 같아 혼자 꾹 참고 있지 말고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 계획을 정하는 상황이에요? 자기야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거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거 구경하러 가자 너 가고 싶은 데 있어? 난 상관없어 가고 싶은 데 가자 그러면 우리 석촌수 갔다가 그 옆에 엄청 유명한 파스타집 가자 거기 엄청 유명해서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굳이 줄 서서까지 먹어야 돼 우리 떡볶이 좋아하자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한 시간 뒤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가자 저기 제가 나이도가 높아졌죠?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성분이 조금 조율증이라고 내가 봤을 때 여자친구가 떡볶이를 싫어하는 거야 남자가 헷갈렸어 그거 아니고서야 내가 봤을 때 이정도로 혹시 들려요? 지금 욕소리 들려요? 아하하 근데 줄을 서야 된대 줄 서서 먹는 건 조금 에바야 그렇고 자 맨 처음에 뭐라 했어? 오랜만에 데이트 하는 거라고 했죠? 자기는 막 너무 설레는 거야 예쁜 추억을 사고 싶어가지고 어디가자 어디가자 어디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너는 이제 거기다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마음대로 해 너도 신고하자 그게 여자가 들기에는 약간 초친다 그래야 되나? 뭐 할지 계획 짜는 것도 데이트의 일종이고 뭐 이렇게 같이 막 짜고 싶은데 니 알아서 해 라는 성의가 없다는 거지 여자친구를 만날 거에 대한 마음의 성의도 없고 행동의 성의도 없어 보이는 거지 조금 섭섭하지만 그래도 일단 만나는 마음이 더 좋은 거야 석촌 호수 가자 파스타라도 먹으러 가자 라고 혼자 페이스북이랑 인터넷을 다 뒤져본 거야 그때 돼서 남자친구는 줄 서는 건 좀 에반데? 그럼 포켓보러 가자 야 이래서 그러니까 빡치려 얄밉구나 얄밉고 꼴배기 싫은 거 두 번째고 여자한테 포인트는 너랑 한다는 거가 중요한 거야 누군가랑 함께 한다는지가 중요한 게 포인트인 건데 남자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랑은 중요한 게 아니야 뭘 하느냐가 포인트가 된 거야 얄미 않냐고요 얄밉지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나? 나랑 뭐 하는 거에 대한 나만큼의 설렘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남자의 마음을 대변을 딱 해줄 게 여기서 남자는 이 먹는 데에 줄 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할 바에 더 좋은 거 먹고 많이 먹고 더 같이 입고 데이트하고 또 놀고 싶은 거지 남자의 마음은 근데 그게 말에 모순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자친구랑 뭘 하고 싶고 뭘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 그 말이 있었으면 맨 처음에 계획을 짤 때 같이 짜고서 스파게티가 싫다고 했으면 이해가 공감 능력 여자가 왜 화났고 왜 지금 섭섭하고 왜 지금 간다고 왜 시간을 갖자고 하는지는 알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백디입니다